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북 동해안 지역 기업들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지역기업 29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40으로 전달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했고 4월 전망지수는 37로 전달보다 17포인트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비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도 42로 전달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으며 기업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수출 부진 등을 꼽았습니다.